안녕하십니까 정하선 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동시 한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송아지 정하선 막 태어난 송아지 흔들흔들 일어서 보지만 앞무릎 꿇고만해 막 태어난 송아지 흔들흔들 일어서 보지만 또다시 무릎 꿇고만해 막 태어난 송아지 또다시 흔들흔들 일어섰네 내 다리 쭉 변해 막 태어난 송아지 비틀비틀 뛰어가 엄마 젖 찾아 물고 머리로 엄마 배 툭툭 엄마 속 그것이 즐거워 운메 네 이 동시는 제 동시집 도깨비 방면에 실려 있는 동시입니다 감사합니다